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큰 피해를 감내하셨습니다. 일부 지원이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빚이 쌓이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피해를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껏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선 즉시 첫째 50조 원의 추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을 요청하고 불가능하다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손실을 확실하게 매워놓겠습니다. 둘째,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신속대응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긴급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계획을 검토하고 호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을 전면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3월 10일부터 3차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황유예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부스터샵 플랜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희생에 국가가 대답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이재명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